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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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일정대로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도 되고. 좋다 좋다. 진짜 제가 짜요? 네. 그래도 돼요? 그럼요. 저는 너무 좋은 게 진짜 여행 플래너 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이건 남주한테 바꿔야 돼. 진짜 잘 짤 수 있어요. 진짜 잘 짤 수 있어요. 진짜 눈에 넣어. 너 죄인가? EST 죄. 여기 선정한 계획형이거든요. 둘이 그거 안 맞는 거 딱 하나면요. 너무 여행 가면 엄청 돌아다니깐. 아니 나 옛날에는 어렸으니까. 아 오케이. 체력이 다행히 조금 떨어졌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우선 너의 계획표를 한 번 봐도 되니? 나 진심으로 언니 내가 진심으로 짠 거고요. 나 기대해도 돼? 네. 우리가 가는 숙소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첫날은 알아가야 되는데 밖에서 놀고 이러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 좋다. 난 첫날은 좀 섰으면 좋겠어. 아 좋아요. 나 돌아다니기 싫어 처음에. 원래 난 첫날부터 돌아다니는 편인데 그 새로운 분을 위해서라도. 아 맞지. 야 얼마나 공항에서 우는데 피곤하니까. 그니까. 아이셔. 찼네. 아니죠. 막 쉴 순 없죠. 어쨌든 남해까지 간 이상 너무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서. 그건 맞지. 일단 우리 트림 메이트랑 인사를 하고 남해 전통 시장을 가요. 그리고 우리 같이 입을 옷도 좀 사고. 어어어. 커플 옷 같은 거. 배고플 거 아니야 살짝. 그치. 솥뚜껑이 있어요 거기에. 와우. 솥뚜껑이 일단. 그건 저녁에. 삼겹살? 아니 그건 저녁에. 근데 그거 하고 오면 저녁이야. 근데 언니 일단 들어오면 안 돼요? 야 근데 이거 하고 오면 저녁이야. 아니야. 우리 12시에 날라요. 전통 시장 갔다 오면 한 3시 정도 돼. 아 벌써 힘들어요? 배고플 거 아니야 살짝. 그치. 간식을 먼저 먹어야 돼.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랑 달고나 게임을 체험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 바로 소뚜껑 삼겹살과 해물 라면. 아 게임하고 또 먹어? 저녁을 먹어야 돼. 소녀를 소화를 시켜야 돼. 그냥 가만히 앉을 수 없어. 막걸리를 한 장씩 알려주면서 조격을 할 거예요. 거기 노래방에 있어요. 노래방 실컷 했어 힘들어. 자야겠지. 자자. 이 밤엔 둘이 해. 진심이야 나는. 진짜로 남쪽으로. 자! 밤 10시가 됐어요. 이제 자야겠죠? 자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핸드폰 만지고. 캠프파이어라고. 아 진심이야 진심이야? 나 안 해. 야 진짜 그물 쓰러져.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나는 여행이라고 즐기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요. 그럼 캠프파이어는 줄게요. 근데 이게 첫날 아니야? 첫날이요. 야 마지막에 다 친해지고 진심게임 맞아. 진짜 이것만은 싫었다. 어때? 아 진짜 내가 떼고 싶은 거 X자를 하라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초면에는 좀 다 X자약이 그러니까 조금 편해졌을 때 X자 하라.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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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тутupun 시청자 선생님이라면 INTRO 여행에서 but it's a secret so let's move to upstairs finally my clothing I'm packing so it's gonna be a bit messy here cloth, tr следующ and this jacket it's white so it's easier to mix with any kind of clothing pink, yellow here it looks like tight jeans but it's not a tight bag 바닥은 아주 큰 바닥입니다. 블랑켓. 어디에 있는 블랑켓이 필요해요. 옷을 입어야 해요. 여행을 가면 옷을 입어야 해요. 옷을 입어야 해요. 옷을 입어야 해요. 높은 옷을 입어야 해요. 남주가 남해에 왔습니다! 여행이다! 우와! 와우! 남해, 남해! 더 모아! 우와! 여름이다! 부릉부릉! 바다스!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진짜 제주도 같다, 여기 봐봐! 예쁘다, 바다! 남해, 바다! 난 남해, 바다! 너무 좋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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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남해, 사랑해! 나의 마음을! 너를 생각할수록 언니 내가 진짜.. 날씨 하나는 끝내준다 나 날씨 요정인 거 알죠? 내가 진짜 기도했다? 날씨 좋아지게 해달라고? 언니 나 날씨 요정 인정? 인정! 야 거의 다 왔어 와 진짜.. 줄 봐봐 졌다 진짜 나 여기 살고 싶다 도착! 도착! 아 좋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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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골랐다 우리 진짜 남해로 오길 잘했다 그쵸 완전! 캐리어랑 이거 장보고랑 다 가져가야 되죠? 그럼 그럼 처음만 고생하면 돼 원래 처음 힘들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루! 저 김 왜 사가지고 진짜.. 아니 2박 3일 맞아? 왜 이렇게 짐이 많아? 와 진짜 나 지금 행복해 야 여기는 진짜 어딜 가도 사진 스팟이다 언니 섹시해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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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주야 아우 웨스 디스 남해? 잘못 온 거 같은데? 너무 오르막길인데? 설마 여기 맞아 우리 뭐 훈련 받는 거 아니지? 오마이 갓 복근에 힘 줘 오마이 갓 어디가? 오른쪽인가? 아 아 어디가? 오른쪽인가? 언니 남주야 미안한데 잠깐 10초 말 좀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의 행복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웃어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원래 이 정도 고생은 해줘야지 좋은 걸 볼 수 있어 봐봐 여기 뷰 봐봐 굿바이 데이 지진 어머 어머어머어머 야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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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언니 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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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난주야 우와 이거지 야 진짜 미쳤다 그림 언니 언니 여기서 바다 보여 야 우리 어디 안 가고 나 여기만 있으면 안 되냐 헐 미쳤다 우와 이 뷰 뭐냐고 오 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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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살고 싶다 언니 나 여기 사진 찍어줘요 언니 사진 너무 잘 찍어 그래? 나 여기 바다 뷰에서 찍어줘요 찍어줘요 알라바다 우리 이미 남의 주민 된 거 같은데? 사진 찍어 오늘의 주민은 오랫동안 한국의 주민은 한국이 코코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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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내 스타일이다, 남주야! 따라라라따~~ 우와~~ 야, 여기 진짜 레알. 이야~~ 역시 이렇게 창이 커야 돼. 언니, 여기 너무 좋다. 뭐야? 너무 예쁘다. 야, 야. 어머, 뭐야~~ 야, 뭐야~~ 우와, 여기 진짜 좋다, 근데. 내가 꿈꾸는 집이야. 그리고 인사! 나 적어온 거. 남주야, 내가 몇 글 적어왔거든? 신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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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호! 부끄러워. 이름이 뭐예요? 테네라지? 너 겁나 예뻐. 이게 뭐냐면, 엠데뉴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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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나서 맞자, 그걸. 엠데뉴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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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짜오! 엠데뉴쪼 맞아요. 근데 이것도 남주야, 겁나 예뻐! 이게 아니라, 신짜오! 엠데뉴쪼! 저기 들어왔다. 진짜! 엠데뉴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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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데뉴쪼 너무 예뻐? 엠데뉴쪼! 신짜오! 저기 들어왔다. 신짜오! 엠데뉴쪼! 신짜오! 아니, 그거 너무 안 반겨져. 신짜오! 신짜오! 엠데뉴쪼! 엠데뉴쪼! 신짜오! 엠데뉴쪼! 아,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곧 오실 것 같은데? 지금 나갈까? 나가볼까? 자, 엠데뉴쪼! 엠데뉴쪼! 오신 것 같아, 오신 것 같아. 엠데뉴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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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뎀 뉴 쪼! 엔뎀 뉴 쪼! 엔뎀 뉴 쪼! 이거 아닌가 봐 엔뎀 뉴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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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잘못 찾은 거 같아 아, 떼냠라지? 아, 떼냠라지! 저는 준입니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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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는 영어 잘 들어요 와, 너무 좋아요 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내 이름은 봄이 봄이, 윤 봄이 봄이, 봄이 내 이름은 남주 그리고 너의 친구 아, 아마... 1995? 1995? 네, 아쉽다! 네, 아쉽다! 아, 엔뎀 뉴 쪼! 엔뎀 뉴 쪼! 어, 네! 아니요! 너는 정말 아름다운다! 그렇게 말해 언니 언니 봄이 언니 준, 동생 준, 남주 준, 컴! 너무 아름다우시다 근데... 이번 6위는 주문다우신 것 같아 빅! 베리 빅!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영어 울렁증인데 지포할 것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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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히 놀아 우리 내 친한 우리 놀아 혼자 여기 여기 놀아 넌 너 내 넌 너 내 먹기 나 먹어야 지금 어 한글이 나 가자! 오케이 너 핫플이 핫플이 핫플은 식당에서 여기가 처음에 왔어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가자! 렛츠가 가고 싶어요! 가자! 가자! 나는 렛츠가 가고 싶어요. 가자! OK, close the door! I don't wanna let you down Cause I can't hurt you, girl Don't be sorry, don't be sorry Don't be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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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big fan of K-pop Thank God I think the people who saw it They really love the version And with this trip, I want to be more fans of K-pop music Yeah, I don't care I want to quickly meet who made trip I'm really excited to start the shooting Oh, OK Let's see Dear Afghan, I'm waiting here Your trip mate Final man with a guitar OK, a man with a guitar, OK So you must be a musician then? OK OK Let's go there Let's go there Yeah I'm excited Today It's gonna be A beautiful day Let's go there I'm a little bit up I'm a little bit down Secondport I'm a little boason The other days I'm a little bit down I'm getting it right now I'm a little bit shy I'm a little kiss and tell Here it's some room That's where you come to go That's where you come to Von Dogs 루시아 바다처럼 닿고 싶어 하는 날 지혜는 날카로운 도기 별개 끓인 때 더 원한 그림 스케치한 삼일 점도 넓 자, 거기 보자 아 우리 친구가 낳긴 만났어 이거부터 해야지 아 잠깐만 10번 4번 아 진짜 너무 설렌다 진짜 오랜만인데 여기 오늘 안에는 황이 두 군데가 있어요 나오는 한국고요 천진왕은 오늘 3시 반까지 화요목동은 6시까지 다니니깐 아무 시간이나 이용 가능하세요 네 하아 복잡해 아 친구는 몇 시에 도착하려나 제주도 여행 어 이제 준비 과정인데요 제가 여행을 간지 꽤나 오래 좀 됐거든요 사실 제가 못하는 게 있다면 플랜을 짜는 거거든요 아무튼 자 짜보자 이렇게 그래도 제가 준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갈 곳은 진짜 많아 한님 한경 면도 있고 여기는 이제 우도 제가 준비한 우도 코스 바다도 갈 거지만 일단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곳은 다랑시오름 하늘을 되게 넓게 볼수록 비 자림 자 20페이지 남았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여행을 어떻게 짜는 거야 여행을 어떻게 짜 하하 하하 화이팅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누구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제가 상상하는 그림은 진짜 이렇게 그냥 기타 기타 갖고 와서 걸어 다니면서 효과 그리고 가기전에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다면 화음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화음이 가능하시다면 음악은 싹 가능해요. 맞아, 여기야. 그때는 길이 엄청 길었는데 뻥 뚫려있네. 이제 슬슬 걱정이 돼요. 뭔가 시험하기 전에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괜히 떨리는 과연 잘할까? 설레기도 하고 어렵다, 어려워. 이제 슬슬 올 때도 했는데 거기 줄 서 있겠지? 치는 색깔 좀 입을 거예요. 너무 베이지 색깔을 입으면 다시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 배 떠나는 거 아니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지금 배 뜨고 있는데? ills우 뭐여?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그리고 움 Shah 솔 corr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hat's your name? I'm Sam. Oh, okay. My name is Afgan. Afgan? Afgan. They told me to find the man with the guitar. Uh-huh. So I guess this is you. Yeah, that's me. Yeah. Yeah. All right, ma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was so worried that you didn't make it. But it's all good. It's all good. Uh-huh. I'm excited, man. It's just...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I'm so glad to meet you. Me too. Okay, okay. I'm so glad to finally meet my trip mat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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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Me too. Yeah, man. I've never been here. Never been to Jeju. So I'm just excited to try everything here. Um, I wanted to take you here because the view and the food and everything is just so beautiful. You know how as artists we've been stuck at home and in the studio for so long? Yeah, yeah, yeah. You know what I mean? I'm just excited to be out again, man. Exactly. So I wanted to give you some fresh air. Yeah. Um, I think it's something that we both can use. Yeah. Definitely. Okay, that'd be fun.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시작할게요! 네, 시작할게요! I got stuck I was talking to that guy I thought it was you I asked him what's your plan for lunch It was like What kinds of food do you not eat? I don't eat like shellfish and pork and pork? Yeah, okay, okay Don't eat pork I know we're both not hungry so we're gonna push that Let's just go grab a cup of coffee We're gonna ride the bikes first and maybe take a spin around So I did have They have a lot of like, sorry Like cute little like pinky I don't know what's it called? Is it like a... There's a bunch of little mini like vehicles and stuff I know you want to ride the pink one I know you want to ride the pink one Yeah dude, it looks... It looks... Look at that man, look at that The green one I know it looks... I want to take a picture while riding it Do you have a license? No we don't I don't I don't have a license either International license I don't have It's illegal So... We're gonna... But it's okay Can I use my local license? My overseas license? Can you? Maybe we'll find out We can find that out We can... Let's go ask, actually Let's go, let's go, let's go Ah, it looks so fun though All right It's... It's so cute It's so much better than the bicycle Oh no Oh, hello Oh, oh Oh,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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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That white man, what's your name? One of you want to have a tax But if you're out of course It's the only one Yeah, I don't have a tax Maybe it's the only one But it's what can happen ? There's the only one There's only one 자, 잘 다녀올게 뭐야? 파라다이스 와,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뭉치게 됐는데 아니, 왜 이 시간에 부른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났어 꿈을 꿔, daydream, daydream, daydream 혹시라는 꿈을 꿔 우리 바람 쐬러 갈 건데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하얗게 불 담으렸어 아무것도 없어 담으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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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갓동생 이진혁입니다 미안해요 예술적 사진은 처음 봅니다 안 써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아, 진혁아 아, 반갑다 야, 진혁아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이쪽 왔어? 그니까요 우리 여기 왜 온 줄 알아? 난 모르겠다 커피 한 잔 하러 왔어 아, 커피 한 잔 하러? 진짜 나는... 그래? 아, 벌써 시켰어? 네 내 이름으로 달아났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아무튼 우리가 이제 왜 왔냐 내가 딱 설명을 해줄게 아, 정보? 난 내가 이 모든 걸 다 기획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아, 그럼... 아니, 들은 게 없으니까 이 흐름이 아니야? 아, 이 흐름이 아닌 게 아니라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면 얘기를... 아니, 사실 뭐 이제 예전에 또 저를 갔다 와서 친해졌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 또 여행을 떠나보기 위해 템플스테이 2탄이야? 아니, 템플로는 이제 안 가기로 했어 아, 그치? 좀 새롭게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 오... 아, 그걸로 형이 기획했다고? 뭐 이제 나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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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커피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선배님 커피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 지금 나 보내려고... 너 지금 나 보내려고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짜놔야 하자 아, 짠 짠 짠 뭘 또 놀려 마셔 또 나 보내려고 자, 그래서 이제 여행 성향표라고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 아, 본 적은 있어 막 그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그럼 지금 해보자 아, 추진력 왜 이렇게 빨라? 자,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아, 성향이고요 혼자 갈지, 함께 갈지 음... 함께입니다 음... 혼자 갈... 명분이 거의 없어요 나도 사실 이제 함께로 체크했고 여기 이제 괄호 치고 진혁이라면 그리고 또 나는 진혁이와 함께라면 진혁이와 함께라면 이러고 난 동훈이 형과 함께라면 오케이 적고, 그다음에 성향 두 번째 네 관광 대 휴양 나는 관광이야 나는 휴양 자연 대 도시 나는 자연이야 나는 도시 산 대 바다 나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산이야 나는 바다 내가 봤을 때 진혁아 우리는 그냥 따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지금 계속 좀 문득 들거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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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계획적 대 즉흥적 나는 계획적이야 아... 나도 계획적이야 나도 계획적이야 드디어 하나 맞았다라는 생각에 감동을 살짝 받았어 근데 또 이렇게 성향이 안 맞아도 막상 가서 또 맞는 친구들이 있고 또 여행을 하다 보면 와, 성향은 진짜 비슷한데 여행가서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 맞아요 또 가서 맞춰보고 하는 거니까 두 분 말고 한 분의 친구가 더 있어요 아, 이런 스케줄이었어? 나 진짜 처음 듣는데? 일단 그분이 여행 성향표를 좀 체크를 해서 팩스로 좀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 뭐 이렇게 정보가 좀 있을까요? 남자고 네 그 나라에 엄청 사실 유명한 퍼스트 타이네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제제제 안녕하세요 제가 잘 produ anticipated 한국의 인생을 위해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상자와 같은 절차는 저는 공공을 받는이지만 저는 비행기 붓히고 저는 제 판매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즐거운을 즐길 수 있으며 그 부분을 찾으러 온다고 봅시다 두 분을 찾으러 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도착하셨나? 일단 뭐 가야 하는 건가요? 두 분이 다 아무것도 모르셔서 그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찾으려는 고민을 하셨나요 아이고... 힌트 같은 건가? 자, 원티드! 현상금이 있나봐요, 이분이 이거 직접 그리신 건가? 응 응 그린 거 같은데? 응, 직접 그리셨네 그린 거, 그리신 거 같아 염색모셔, 염색모 갈색머리야 이거 예전에 문희준 선배님 머리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귀걸이 틴트를 발랐고 틴트 발랐고 키가 크시네 생각보다 크시네 그럼 거의 우리랑 비슷하겠네 그치 응, 우리랑 비슷하고 26세시고 From Thailand 태국에서 곧 만나요 이걸 보고 내가 봤을 때는 시장하실 거란 말이야 아, 이분이? 어, 이분이 시장하실 거야 그럼 식당가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일단 냄새가 또 이끄는 대로 한번 가보자 죽인다, 냄새 아니, 나 너무 이거 들고 있나? 계속 들어야 돼 그래야지 다른 시민분들도 이거 보고 또 찾으시니까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나요? 없는데? 그러면 이 근처에 있다고 그랬잖아 어 푸드코트 무조건 왔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치 지나갔을 거야 여쭤볼까? 어, 한번 여쭤보고 와 내가? 어, 그럼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분 본 적 있으세요? 이런 분이요? 네, 이런 분이요 본 거 봤어요 본 거 봤다고요? 본 거 봤다고요? 어디서 보셨어요? 밖에서요 어, 밖에서요? 밖에서요? 딱 이제 눈에 띄는 미모신 거야 어? 뭐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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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헬로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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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인사, 케이 인사 케이 인사 케이 인사 한 번 하시고 아, 제이 아, 제이 아, 제이 자기소개 또 앉아서 네 뭐 영어 이름 있어? 엥글리쉬 네임? 엥글리쉬 네임? 엥글리쉬 네임? 엥글리쉬 네임? 혁 혁 혁 혁 혁 클라우드 클라우드 예, 구름 나 구름 문자 쓰거든 아, 하하 제이 혁 근데 진짜 실제로 예, 아이 드라이브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귀걸이 포인트나 머리 색깔까지 이런 디테일이 있고 근데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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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드라이브 아, 이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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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월 28일에 오셨고 그럼 3일 한 3, 4일 정도 3, 4 3, 4 3, 4 3, 4 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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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 영어 잘하게 생기셨는데 저어를 1도 못 하네요 아니야, 대화가 되잖아 아, 대화가 되잖아 아, 아, 아 미투, 스몰 브로 아, 빅 브로 어, 예 레젠 레젠 예 레젠 예 코리아 레젠도 싱어 왜 이러는 거야? 너, 너, 너 너는 비스트 멤버 예 예 오드 비스트 오드 네임 네,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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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아 제이, 몇 살 같아요? Looks like how old is it? Maybe... 28? 28? 28? 벌써 사회생활 잘한다 K 사회생활을... 아애 아... 힌트 RAP 우리의 이런 어떤 여행 V neutron 아 decep passed What?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 예아! 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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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계속도 이제... 하하하하! 아 처음 본다고? 이게 이제 다용도 나이프! 나이프? 나이프! 아 이메제시 블랭켓! 오! 캠핑! 캠핑! 예! 정답입니다, 코렉트! 럭셔리 캠핑! 럭셔리 캠프! 아... 오늘... 네! 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이게 뭐냐? 왜 안 붙어? 이거 맞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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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생하시고, Turn it,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turn it up 컴퓨터가 잘 들으면 좋겠다 컴퓨터가 잘 들으면 좋겠다 컴퓨터가 잘 들으면 좋겠다 앞뒤에 안 돼 컴퓨터가 잘 들으면 좋겠다 컴퓨터가 잘 들으면 좋겠다 우리의 차량이야 정말 큰 것 같아 준비됐어 자, 가자 가자 그러면 어디가? 이리 와 형 형 운전 잘해 형 운전 잘해 형 운전 잘해 땡큐 자, 출발하겠습니다 예이 파이팅 형 파이팅 형 파이팅 형 파이팅 형 파이팅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는 춘천에 가볼까요? 춘천은... 유명한 음식입니다 춘천에 이름은 닭갈비 춘천 닭갈비 닭갈비는 치킨 치킨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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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너는 런니? 아니요 형, 어떤 음악을 듣고 싶으면 내가 너의 노래가 될 것 같아요 너의 노래? 내 노래? 네, 너의 노래! 너의 노래! 너의 노래! 플레이! 네, 너의 노래! 치킨 스테이크 오, 되게 부드럽다. 아,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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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walkway, 그리고 bikeway. 네, 네. 한국에서 다행히는 한국에서 다행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Do you... Do you like and favorite sports? Actually, I don't play sports. 형. Do you play sports? Do you play any sports? Sports? I don't like sports. I don't like soccer. Yes. Same thing? We're kind of sports. Now, we're going to be playing today. Why are you scared? But I believe in you, my her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Thank you. Let's go. Are you ready? Follow me.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Go, go, go. I'm gonna get excited. Wait wait. Hold on. Let's go. Turn right now. 손 내려